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경도 안 되는 너는 누구냐? 귀신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해요.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는 점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공식 행사나 또 외교적인 중요한 그러한 모임을 할 때 또 격식을 그렇게 갖춘 파티에 갈 때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드레스 코드입니다.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또 모이는 사람, 모이는 장소에 따라서 입는 어복이 달라져요. 상황 따라서 어떤 자리에서는 넥타이를 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매기도 하고 특별히 서양 사회에서는 드레스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에티켓이에요. 그 상황에 맞는 옷. 우리가 신앙사를 하면서 꼭 갖춰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이 영적 코드입니다. 영적 코드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 코드를 맞추는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강단 말씀입니다. 2020년 새해 하나님께서 여운교회가 강단을 통해서 복음치유와 24제자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2020년 그렇게 한 해 동안에는 영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힘을 바탕으로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도 가지 못한 새로운 새해를 길을 가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움이 그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념 메시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해서 아무것도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하나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아멘? 그런데 지난 주간에 여러 염려만 했지요. 염려 안 한 사람 있어요? 염려 안 한 삶을 살았습니까? 염려가 오지요. 눈만 뜨면 염려가 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옵니다. 올 때 어떻게 해요? 염려가 와가지고 초저녁에 염려가 와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 밤을 새워, 밤을 새워.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불면증 걸려요. 불면증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우울증 와요. 우울증이 계속되면 영증 문제 터집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은 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자살해버려요. 살 수가 없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 염려의 시작이 이래 무슨 겁니다. 염려는 불화를 만들어내요. 염려는 평생 삶에서 해결하지 못할 엄청난 문제사건을 만들어버려요. 염려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 염려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불안한 것이 큰 영적 문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 끝.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요? 죽게 맡기라 그랬어요. 염려가 오게 되었지요. 오면 계속 기도로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염려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옵니다. 이 염려를 주님 맡으시고 내게 잠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달게 자는 거요. 머리만 대면 자는 거 축복이에요. 축복. 잠팅이가 아니에요. 축복이라고요. 요즘 시대가 자꾸 사람을 잠 못 자게 하는 문제가 점점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염려 안 합니까?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전능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 전능자가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 또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기도로 그랬어요. 기도가 비밀이에요.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기도로 평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소고를 들어가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1, 2, 3 이 알리드시 응답의 이 시대에 참으로 풍성히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로 빌리뽀스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질부터 마태범을 살펴보겠는데 빌리뽀스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풍성한 삶의 근원이 뭐냐. 풍성한 삶의 근원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통로가 어디냐.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풍성한 삶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풍성은 다 가짜예요. 그 얼마까지는 못합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본문 말씀 통해 예원계 모든 성도들 어떤 행편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풍성한 삶의 기쁨을 맛보면서 2, 3, 7시대의 입사체자로 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10절보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나 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급히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가 굽히해도 차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지금 불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리뽀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제사를 통해서 헌금을 그렇게 거두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을 다시 한 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다. 너희들의 그 은신이 돼서 내가 감사한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지금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전도자를 도울 만큼 그렇게 성경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더 기뻄이 넘쳤어요. 이 바울이 마게토냐의 첫 성 빌리뽀에 와서 이 루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그들이 보험을 증거해서 그것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그 초신자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자랐냐 바울 전도자를 이제 우리가 도와야 된다 전도자를 물질로 기도해서 도우는 이 정도로 성장했으니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얼마나 기쁜지 이야 이들이 많이 성장했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자랐는가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성장됐는가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척도 중 하나가 뭐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할 줄 아느냐 그거예요. 그게 이제 성숙도예요. 나를 벗어나서 애기 때는 말이죠 이제 뭐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살 어릴 때는 자기가 그것밖에 몰라 그냥 어머니 뭐 시장에서 싸우면 자기가 확 한 굶 집니다 치고 확 안 나요 안 나 엄마 좀 줘 안 줘 이게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여덟 살 아홉 살 열 살 되면 동생이 나면 동생 보고 준다고 이게 이제 성장된 증거예요. 나밖에 몰랐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뭐라 그러세요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 그 다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 다음에 표현할 것은 물질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 뭐 물질 가장 중요한 물질을 보금을 위해서 드린다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드린다 교회가 체계보금하기 위해서 지역보금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내가 헌신한다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한다 그만큼 영적 성장했다 이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직 어린애 같다 나이는 많은데 영적 상태는 아직 아기예요 물질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 우선실을 두고 있는 이런 성장 세상 성공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 올인하는 이런 성장 여기서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이에요 2020년 영계의 모든 성도들을 나를 넘어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인 1교회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올해는 꼭 한 명씩 전도하자 우리 청년들 전도만 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전도 안 해요 어떤 분은 10명 가도 한 명도 안 해요 그래서 올해는 한 명만 하자 그런 분들에게나 두 명 하라고 하면 부담돼요 한 명만 해요 두 명도 하지 마라 한 명만 하다 한 명 오고도 내년에 오락해라 그러니까 100명 200명 300명 3000명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소리 구름 잡는 소리 나 속이고 너 속이고 하나님 속일라 그래 하나님 속 눈물이니까 1인 1교회와 운동하자 그래서 이 응답을 못다 우리 한번 체험해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 사단이 가장 시려하는 영혼 구원 사단이 방해하니까 우리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스티커를 만듭니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성경에도 붙이고 지갑에도 붙이고 가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눈에 보이는 화장실에도 붙이고 사도 바울은 빌리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기쁨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리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교회 와서는 성량 충만합니다 교회 와서는 아주 믿음 되기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만나러 두드려 패 그런 집사 있어 그런 집사 보고 받았어 그것도 술 먹고 두드려 패 그거 가짜지요 가짜 집에 와서는 다 쭉 그냐말로 말해요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것 같지요 그거 다 가짜예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서나 아멘 늘 그렇게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족의 삶입니다 자족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가 굽히해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족한다 이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 라는 뜻이 여기서 만족의 만족은요 만족은 찰만족이에요 꽉 차 있는 만족이에요 그냥 대강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꽉 차 있어 만족하시느냐 뭘 꽉 차여 만족하냐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꽉 차야 돼요 돈이 통장에 꽉 차야 돼요 돈이 주머니에 꽉 차야 돼요 그럼 만족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입니다 그걸 꽉 차는 것이 행복할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약하면 병이 있는 분들은 건강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인간에게 그야말로 결단코 절대적인 만족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만족으로 되어도 절대적인 만족은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말씀 중에 강조한 이 자족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 천만히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하고 참 평안을 그렇게 누를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은혜의 의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의식 이 삶을 주도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환경도 그 무엇을 어떤 환경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은혜의 눈으로 불평, 불만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은혜로워요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파울이 이런 자족의 삶을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체험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배웠다가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기를 배웠노라 여기서 배웠다는 표현은요 원뜻이 그렇습니다 비밀을 전수받다 그런 뜻이에요 비밀을 전수받다 요즘 맛집 탐방 있죠 맛집 탐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은 뭐요? 맛있는 음식은 다른 곳과는 다른 자신들만이 음식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만이 그리고 이런 비법은 자신의 가족이나 수제자 외에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영적 특급 비밀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13절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영적 특급의 비밀이야 자족의 비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 크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역경 많은 이런 심지어 죽음까지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감옥에서 죽음까지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까지 문제 안 된다면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런 바울의 신앙과 신학을 한마디 요약하면 뭡니까 바울의 신앙이 뭡니까 바울의 신앙은요 크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그리 되길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도 안에 크리스도 안에 크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크리스도 안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도에 속한 자 크리스도에게 속한 자 한마디로 크리스도 꺼 그런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크리스도 것이다 크리스도 소유가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랬다고 아멘 너 주인이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크리스도예요 내가 아니라고요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자동심이 상하면 시험 들고 좀 기분 나쁘면 또 없다는 왔다 갔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랬다니까요 나는 크리스도의 것이다 소유권이 크리스도에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부신자처럼 살면 안 돼 나를 크리스도가 죽인 대로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크리스도의 종인이 그랬어요 종은 주인이 죽인 대로 해야 돼요 잘려요 잘려 잘린다가 뭐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크리스도 꺼데 크리스도의 소유인데 크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 자꾸 크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자꾸 자존심이 올라와 막 그냥 올라와요 자존심이 막 그러니까 못 견디게 한다 그러니까 자꾸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고 뭐요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들이 깎이는 겁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죽고 예수의 부활 내가 살고 예수의 성천이 내 영원한 영생이다 그래서 영원한 미래가 여러분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죽음까지 상관없이 죽음이 오면 그냥 할렐루야 받아들여 그냥 천국 입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육체만 벗어버리면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납니다 난리나 불고 막 난리가 그럴 거 없어요 우리의 성도의 죽음은 천국 입성이에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미래를 여러분 처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서론적인 거 이 가족을 죽고 살고 할 거 없다 크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크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크리스도 말씀만 따라가면 그 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천국 배경이 있는 신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사단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누가 왕이요? 사단의 왕이요 그럼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뭘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이라 뭘 이겨요?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어떻게 물질의 어려움을 이겨요? 어떻게 염려 걱정을 이겨요? 어떻게 환경을 이깁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어떻게 이느냐? 예수 거기서 안에 있는 권세로 이기는 겁니다 주님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오늘부터 이 찬송 많이 부르세요 누가 어려움을 염려하고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이 찬송은 자주 부르는데 불을 들을수록 좋아 신나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의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유튜브 하나 입은 줄 하나 보니까 아니 그 점쟁에 나와 점쟁이고 유튜브 보고 점쟁에 딱 점이 자기 하루에 여덟 시간에 기도한다 여덟 시간에 그 신에게 신발을 받아 어느 정도 신발이 좋으냐 딱 왔어요 누가 이제 와가지고 딱 점을 치는데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62년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62년생입니다 생명으로 될까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당신이 생각만 하세요 생각도 안 하세요 이 점쟁이가 딱 알아맞잖아요 이야 딱 알아맞자 그 사람 생각하는 사람 미리 다 이야기를 하고 하잖아요 우리 이쪽에 듣는 사람들에게 누구 때문에 간다 그걸 딱 알아맞자 예를 들면 이래요 그 사람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을 쭉 누구누구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점쟁이 있는데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안철수를 떤 거예요 안철수를 생각해놓고 몇 년생이면 62년생이면 생명으로 말할까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당신이 지금 점을 치우자는 그 사람 생각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대는 거예요 이야 쭉 약해버린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결론이 나더라고 점쟁이가 남이 생각하는 것 다 알아볼 생각하는 것 다 알아볼 귀신이 귀신같이 다 알아볼 여러분 여러분 속에 악령이 악령보다 센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다 알게 하신다 성령이 잡혀버리면 실패라는 게 없어 없습니다 실패 갈등 없습니다 복잡한 삶 없습니다 제가 그래 살았어요 못해신한 게지만 그 전에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79년 정확하게 11월 이후 지금까지 지금까지입니다 실패 없이 딱 알게 하시는데 무슨 사기를 당해요 딱 보면 알게 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악령보다 더 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삶에서 염려 걱정도 하지 말아 한 말은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세상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틴 노이트 존스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자족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족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자든 간에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 그게 자족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그걸 못 믿어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믿어야 되는데 강당 메시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이기는데 안 믿으니까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힘의 능력 그 권세로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배당하는 게 아니야 지배할 수 있게 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2020년 영계전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환경 형편에서도 지배당하지 마시고 지배하는 사람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지배당합니까 내가 비록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청소를 하나님 앞에 왔어 하나님 앞에 왔어 내가 청소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내가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배 안 당해 지배하는 거요 내게 주신 미션을 완수하는 사명자 사명의 완주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봅니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보금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라를 떠날 때에 죽어봤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산론회과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분뿐 아니라 두 분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더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베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자신의 보금사익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한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라를 떠날 때에도 마게도라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까 마게도라를 떠날 때에도 대산론회과에 가서 사회할 때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빌리포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다해서 헌신을 너희들이 했다 이게 주안입니다 상황 따라 변하는 거 아닙니다 곤도후서 8장 1절로 이전에 보면 빌리포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는지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라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라에는 유일한 빌리포 교회 당시 이들의 상황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요 그들의 어느 상황이냐 극심한 가난이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요 집에 쫓겨나 직장 복구에 전부 다 그냐말로 숨어사라 카타콤에 숨어사면서 핍박을 피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니 제대로 무슨 불신자들처럼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자아 비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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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명근 헌신을 했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뭐였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넘치는 기쁨 구원의 감격소에 넘치는 기쁨 예수 생명 생명이서 그 생명 주는 그 참 축복을 이들은 사실적으로 누렸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여운교회가 그야말로 빌리프 교회처럼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는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단 한 명도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그냥 서민들이에요 하나같이 그래 하나같이 어쩌면 그런지 몰라 누가 부자 하나 오면 누가 뭐라카나 한 명도 없어 이렇게 한참 한 명이 너무 전혀 그 심한 어려움 중에 최선을 다해서 이 구간이 내가 한 것 때문에 너희가 한 것 때문에 30년을 건축하기 했어요 헌낭 하나 남겨놓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셨어요 복음의 능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헌신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빌리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누렸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 속에 극심한 빚밥 가운데 가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도운 거예요 본문 18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 사육을 위해서 이들의 위한 헌신이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지만은 나에게 한 것이지만은 내가 성교할 수 있도록 너에게 도와준다면 이게 내 행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너희들이 드린 그 성명근 헌신은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받으신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랬어요 향기로운 재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들이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재물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안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여러분들이 복음사육을 위해서 드린 물질을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빌리포의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을 하고 성경 기록에 2000년 동안 이렇게 알리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분 따라서 여러분 헌신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헌신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냉수한 거를 대상한 것도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리포교의 성도들에게 이런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17절에 먼저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것이 뭐냐 유익 풍성 열매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원의에 보면 전부 다 이게 상음용어예요 유익이란 이 말은요 우리에게 이수가 말로 바꾸면 투자 또는 예금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쓴 것은 지금 빌리포교의 성도들의 헌신이 결국은 뭐냐 영적 투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헌신한 것이 영적 투자했다 그것도 확실하게 이익을 만들어주는 투자였다 바울은 이런 영적 투자를 누가 보종하고 계시는가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다 채워주겠다 놀라운 축복과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에요 이 전도자 디엘 무디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가르쳐서 이걸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벽지수표다 그랬어요 디엘 무디 목사님 미국을 살린 미국에 완전히 영적 무므를 일으키던 이 디엘 무디 목사님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은행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벽지수표다 성령대로 여러분 신앙사람은요 가난해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가난해서 어떻게 어떻게 세계보험하겠어요 가난한 것이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유관에 풍성하게 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디는 자신의 은행장은 하나님이시고 지점장은 예수고이시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실감 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은행의 자산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서지고 우리의 모두 설 것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껏 보금을 위해 설 수 있도록 이제부터 흥금경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환경과 행편에 상관없이 풍성한 기쁨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배경이 이 속에 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야말로 온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란다 그분이 예수고사를 통해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 평생 나누어주고 살게 되어있어 하나님이여 오병의 기적으로 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오천명 먹고 남게 하여 조합사사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너 주고 베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처음 한 사람이잖아요 처음 했잖아요 베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니까 매일 얻어먹도록 매일 구걸하도록 매일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오늘 이번 한 해에 예를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의 20절에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모가 말이에요 능력 있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그 자식이 필요 이상으로 넉넉하게 주지 그걸 깎아가지고 작게 줍니까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는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지 그런데 더 주는데 그 자식이 그 주는 거 가지고 부모가 고생고생해서 벌은 돈 줄 때 그걸 가치있게 써야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싶은데 그걸 가치있게 안 쓰고 다른 짓 하면 줄 수 있어야지 못해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단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 당에 장로님들 그랬어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이 본당에 들어와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다 얼마나 주차하기 힘드냐 주차 담당한 장로님이 시를 해봤대요 지하 6층에서 예배 끝나고 딱 앉아 봤대요 자기가 체험을 해봤대요 딱 앉아서 나가는 데까지 40분 걸리더래요 지하 6층에서 기다리니까 예배 끝나고 차 타고 앉았는데 40분 말 그렇게 힘든 그런 환경에 있는데 성도를 와서 앉아 있는 한 분하고 얼마나 소중하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소중한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하겠냐 여러분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시겠냐고 여러분 믿음의 상태가 지금 다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상에 뺏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께로 여러분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 삶을 24시 24시 24 제자가 뭐예요 24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앞에 잡히는 사람이 제자 낳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부채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조합사사 이래 되는 사람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슨 10편 23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거는요 전능자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다 부족해요 우리나라 삼성 이재웅 부회장 물어보세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우리나라 최고 잘난 사람 물어보셔야 찾아갔어요 전부 부족해요 근데 전능자를 모신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려다 내게 능력 주신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네라 이 바울 이 바위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 지각변도 일어나요 여러분 때문에 영적 무문도 일어난다 성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두 허감 세력을 꺾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허감 사단의 세력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의 경제로 역사하신다 이 빛의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이걸 체험하는 바탕의 헌금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속의 헌금경제 2020년 새해 헌금경제가 회복되는 삶을 통해서 풍성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산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근에 등장하는 신종이 있습니다 업글인간이라고 업글인간 그러니까 업글인간은 말이 있는데 업글인간은 단순한 성공이 아닌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개발형 인간을 말합니다 업글인간 업글은 업그레이드의 준말이잖아요 업글은 타인과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단순한 스펙이 아니에요 업글 인생이란 것이 삶의 전체를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 이걸 추구하는 사람을 업그레이드의 준말이라고 해요 남들을 비교해서 남들보다 나은 내가 아니고 남들보다 나은 내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 저는 2020년 예원계의 전성도들이 영적 업글인간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난달 보다는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영적으로 더 성장됐구나 가족이 알고 주위에 사람들이 알 정도로 야 많이 변화됐구나 그렇게 부정적이더니 그렇게 소심하더니 그렇게 짠돌이더니 완전히 사람이 변화됐구나 빛의 경제 속에 들어왔구나 영적으로 업그레이됐구나 왜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다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겁은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24시 함께 있기 때문에 날로 더욱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2020년 매일매일 영육간에 업그레이되는 영적 업그레이드 인생 되어서 정말로 2, 3, 7 시대 24체대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길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적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한테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바울처럼 또 따위처럼 주님 주시는 이 능력 속에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영적 업그레이드 인간되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정말 축복받은 이런 모델이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